안녕하세요 엠스트랩의 감민훈, 한성은, 노영원, 권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어색하지만 긴장이 너무 돼요. 저희 컨텐츠를 많은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더라고요. 지난주에 그 엠시더맥스 너의 흔적이라는 곡으로 했는데 100명이 넘게 시청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뜨거운 성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얼굴도 공개하고 여러분들께 인사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어요. 작가님들 되게 조용조용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라인 방송 때 말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천재라고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그러고 둘 다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되게 리얼로만 많이 작업했었는데 작가님들 보면서 미디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에피소드가 하나 있거든요. 이유 노래였는데요. 작가님께서 미디로 작업하신 곡인데 발매가 된 걸 들어봤는데 리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리얼로 됐구나 결국은 기획사에서 안 된다고 했구나 그랬는데 미디 사운드 너무 잘하시는데 작가님은 또 미디 스트링만 잘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줄 달린 거 다. 아 저 줄 달린 건 다 하죠. 저 기타도 치고 이런 거 다. 줄러. 이건 다른 거 같아. 이거 뭐지? 나중에. 나중에. 줄러. 어 작가님 BTS 것도 하셨다면서요. 대박이다. 날이 났네요. 그거 진짜 그것은 정말 제 인생의 행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악보 공개 안 하시나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그걸 빨리 어떻게 만들어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를 해주신다면 빨리 공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제가 일바로 살게요. 클래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 그쵸 그쵸. 클래스가. 아니 아니 그게 그게. 그게 그게. 그게 그게. 매진이 됐다고. 매진이 됐다고. 솔드아웃. 저희가 사전 예약 기간을 가졌었는데요. 진짜 엄청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 주셔가지고 제 클래스는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클래스인가요? 네. How to make realistic midi string 이라고 해가지고. 리얼한 미디 스트링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집중적으로 해드리는. 기술형 클래스인데요. 네. 많은 분들께서 해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번에 아쉽게도 좀 기회를 놓치신 분들께서는 권소연 작가님께서 진행하는 리얼리스틱 미디 스트링 강의도 있어요. 근데 좀 제 강의랑은 좀 다른 점은. 권소연 작가님은 다른 것들도 다 잘하시니까. 줄 달린 거 다 하셔가지고. 줄 달리고. 피아노, 드럼, 기타. 뭐 이런 발라드 편곡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수업을 해 주세요. 아... 아니 어떤 클래스인지 직접 소개를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다른 악기를 포함해서 발라드 편곡의 전반적인 모든 것. 그리고 이제 믹스부터 해서 보컬 에디팅까지 해서. 틴부터 해서 믹스, 마스터링 다. 그러니까 전부 다 포괄적으로 강의를 해볼까 진행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스트링에 관해서도 충분히 준비하고 있으니깐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거의 이제 배우면은 곡을 완곡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가 한국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레슨을 이렇게 오픈을 했지만. 저희 엠스트링 팬들이 외국인분들도 엄청 많으시잖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외국인분들께서 특히 저희 케이팝 스트링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도 알고. 그런 부분에서 또 배우실 수 있게끔 제가 또 준비한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번 클래스는 또 영어로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노영원 작가님께서. 브라보. 그리고 케이팝 스트링 편곡을 저도 진행을 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케이팝이 어레인지 되는지? 그런 실제적인 편곡법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아니면 웹구인 분들을 위해서 영어를 한 번 짤막하게 부탁드릴게요. 그러ядеég여. 저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아메이징 클래스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K-POP 스트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함께합니다! 역시 유학파! 발음 자체가 이렇게 멘티브... 네? 혼나요! 혼나요! 우리 노영원 작가님은 버클리 음대에서 영화막을 전공하셨고 BTS에 참여하신 아주 천재의 소식입니다. 다 천재? 왜 다 천재? 천재! 저 아닌데... 또 알려드릴 수 있는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들었어요. 혼문 작가님께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되게 많은 곡들을 편곡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실력 있는 뮤지션분들이 진짜 많다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정말 그 편곡을 저희가 더 잘하기 위해서 진짜 애를 쓰고 있는데 뮤지션들의 로망이 약간 리얼 스트링으로 녹음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기획을 좀 하다가 너무 이번에 최고의 스트링팀인 유흥 스트링팀이랑 서울 스튜디오랑 파트너식을 맺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하게. 많은 뮤지션들에게 좋은 녹음의 기회를 좀 제공해 드리려고 프로젝트 기획 중이니깐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저희 진짜 많이 되게 소통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되게 컨텐츠도 너무 많이 고민해요. 그쵸? 네, 맞아요. 컨텐츠도 고민하고, 라이브, 방송도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많이 해보고 싶어요.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앞으로... 사실 베일이 가려져 있는 그런 어떤 편곡팀처럼 있었지만은 사실 약간 뭔가 소통하고 싶고 약간 그런 거에 되게 열정도 있고 뭔가 말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또 그냥 일상적인 얘기나 아니면 또 음악적인 얘기나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는 라이브 창구를 한번 더 열어봐도 정말 좋고 같아요. 네, 너무 좋아요. 조만간 할 수 있는 컨텐츠에는 저도 같이 참여를 할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컨텐츠는 토요일에 진행했던 세미나에 핵심적인 내용들을 추려가지고 컷 편집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아, 그것도 기대되네요. 네네. 여러분들 저희 엠스트링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음악도 정말 즐겨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좀 더 많이 소통하고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